블루스톱은 아이디어 개발 전문 업체이고요. 현재는 핑거밴드라는 폰케이스를 먼저 출시하고 다음에는 이어킵이라든지 줄감게 아니면 다른 카드케이스형 포켓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현재 핑거밴드라는 제품은 털과 밴드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여성분들이 손에 끼어서 한숨으로 코치를 하실 수 있고 보시는 사진처럼 쇼핑백을 하늘에 그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시면 다른 상황에 맞게 전철 탈 때 동영상을 보면 한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어느 곳에 입점되어 있나요? 저희 국내에는 홍대 앞쪽 오프라인 매장 두 군데에 입점해 있는 상태이고요. 디자인몰 사이트랑 오픈마켓에 현재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